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짜잔 침실인데요 이렇게 실링을 좀 높게 쓸 수 있었어요 잘 때도 좀 아늑하게 잘 수 있게 천장을 높게 했구요 저희 무비니 방입니다 야구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을 여기 스테디움 뷰로 해서 거누 방도 무비니 방이랑 비슷한데 그때는 이제 거누가 너무 애기였었고 프라이버시도 주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을 이중으로 달았어요 문을 안에서 잠궈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공주 방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조명도 걸리걸리하게 예쁜걸로